키움증권이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인터넷 은행 도전을 결국 접었습니다. 반면 증권업계 최초의 프로야구 마케팅은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3월 키움증권이 프로야구팀 히어로즈와 공식 스폰서십을 맺을 때만 해도 업계에서는 인터넷 은행 진출을 위한 초석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키움 히어로즈가 예상밖에 선전을 하면서 일반 대중들에게 생소했던 증권업의 이미지를 제거하는 효과까지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이 공식 스폰서로 있는 프로야구팀 키움 히어로즈는 현재 한국 시리즈에 진출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